예배 시간부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순서이기 때문에요 긴장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 집중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모든 순서에 다 집중하고, 열의를 갖고 그렇게 참석하셔야 되죠 이 순서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순서에 관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마음으로 하시고요 또 설교를 할 때 마음만 열고 또 경청하시면서 끝나고 나면 피곤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땀이 좀 흥건하게 젖고 그래야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람들과 만남을 계속 지속하지는 어렵습니다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 엄청 많고요 지금 내가 관계된 사람들은 한정적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당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휴대전화에 지인들의 이름이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조사를 잘 챙깁니다 수시로 안부를 묻고 만남을 추선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를 해도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또 기회들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져야 하고 떠나가야 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만나는 동안에 서로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만날 일이 있을 때 웃으며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잘 가꾸어가는 것 지혜이고요 또 나중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또 유익을 얻고 또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에 큰 힘을 얻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하고 절대로 헤어지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셨죠? 아직까지 헤어지지 않으셨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가 헤어져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 귀한 것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헤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교제와 헤어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긴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여의 사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여 또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귀한 말씀 이 세 가지로 71절을 다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처음까지 조금 보시면요 6장입니다 6장 좀 앞에 가셔서 6장 1절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10절 가시면요 10절, 오병이여의 사건 중에 내용인데요 10절 보시면 뒷부분에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천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2만명 정도의 그런 숫자죠 2만명 숫자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에 인구 비례를 따지면 2만명이라는 대단한 큰 무리입니다 저녁때가 됐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고자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어두워지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놀라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함께 가보나움으로 갑니다 이튿날 무리들이 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함께 몰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입니다 막 따로 군중들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보냈던 정통 유대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섰던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군중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셨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부류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잠깐 보시면요 36절입니다 6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6절에 그 이유가 나와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놀라운 일들인데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의 목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의 표적이라든가 병을 고치는 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계속 따라다니면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 속에서 자신에게 떨어진 그 콩고물에 관심이 있었지 그 표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 많은 군중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나중에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정신 말씀하신 내용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좋은 또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딱 관심이 가고 거기에 딱 꽂히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부 폐기 처분하고 새 거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을 때 그 주변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자신이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간혹 잘못하다간 예수님도 결국은 자신의 관심 밖에 집중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참으로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이익에 집중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모습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관심이 멀어질 때 우리도 예수님께 멀어질 수 있고 예수님께 떠나갈 수 있다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유대인들도 나중에 결국은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또 해를 끼치려는 음모를 하는 자들로 전락을 했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요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보았고 성장하는 것도 다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인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나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치부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그리스도이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땅에서 태어났지 어린 시절 다 보았는데 젊은 시절 다 보았는데 지가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자신들의 이 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육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 고기를 먹으라고 우리 보도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징을 사실로 해석하니까 이런 엉터리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 희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해석들과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지식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우대하고 또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고요 창조, 십자가와 부활, 재림과 천국,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과 말숨들 이것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얄팍한 지식과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지식과 경험을 믿음으로 잘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지 믿음과 무관한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것 갖고 신앙의 교회에 또 주의 일에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경영 능력을 가지고 경영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회는 커졌는데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재정은 많아졌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요 정말 그냥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성과 위주로 결과 위주로 나가다가 서로 티격태격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일들을 다 마감해 놓고 이 가슴이 허전해서 이 가슴이 허전해서 정말 왜 이럴까 고민하고 답답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은 중요한데 이것이 믿음으로 잘 받쳐져서 사용되어질 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는 일을 아까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잘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제가 인생 살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이 믿음으로 잘 적용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도 사명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어디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빼고 지식과 경험만 앞세우다 보면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또 예수님과 무관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그 결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로 부른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뽑아낸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을 추정했던 그런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6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60절 말씀 보시면요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을 떡을 먹는다는 게 뭐고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고 따라다녔던 발걸음들이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말씀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참 생각이 많은 우리 청소년기의 우리 학생들 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생각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앙안에 들어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겉돌게 되다가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한동안 오랜 세월 또 믿음과 무관한 삶을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중도해서 포기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예수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하신 분들이 연구하신 분들이 책을 내놓으면 그 책은 읽으면서 다 받아들이죠 그건 왜냐면 그분들이 연구해서 경험적으로 다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깨우뚱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쓴 책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책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인정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하느냐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책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연구했으니까 정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또 적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정말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신앙과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실은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과 따로 놀기 시작하면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환경에 휘둘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자신을 붙들어주지 못하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과 신앙이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받침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들로 쓰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모시고 인생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하지 못할 때 예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날이 꼭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식과 경험을 믿음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떠나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난 예수님 꽉 붙으셔서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콧방귀를 끼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많은 제자들도 머리를 극적이면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죠 6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열두 제자에게 물으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갔다 다 갔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는 안목적인 동의가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68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68절 6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열두 제자들이 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영생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 최고의 선물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고 싶으면 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만남을 버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말씀을 통해 영생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복번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력을 써서 내팽개쳐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두 제자가 남은 이유이죠 물론 또 이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초창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간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주석 가운데 이 6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체질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체질, 우리가 이렇게 철사로 엉기성기된 채 이렇게 놓고 흔들면 가루들이 쭉 나오고 알갱이 큰 것들은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알고 계시다 액체 같은 기름 같은 것도 걸릴 때 거기 부면 밑으로 맑은 물 내려가고 위에 또 찌꺼기 남지 않습니까 최질을 하시다 남는 자와 떠나는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거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시고 남는 자와 떠나는 자를 지금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옮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보에 참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몸은 안 떠나도 마음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있다고 예수님 곁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또 믿음을 키워놓지 않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맡았던 성전을 책임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몸은 성전에 있고 늘 율법을 연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분들도 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행사를 주도하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요 그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일로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그 속에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 잘 치렀는데 예수님과 무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하는 매년 하는 행사들도 자주 하는 행사들도 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늘 그렇게 해야지 이거 했던 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몇몇 사람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려다가 그 속에 예수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은 잘 맞춰놓고 자신도 예수님과 무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말씀이 있으시기에 팔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영생이 있으시기에 손깍지를 끼고 꽉 껴안고 살아야 될 분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껌딱지라고 했습니다 껌딱지 껌은 우리가 씹는 것이고 딱지는 상처났을 때 마지막에 낳을 때 시커멓게 떨어지기 전에 그 상황 아닙니까 딱 달라붙어 있지 껌처럼 딱 달라붙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몸은 있지만 마음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살피십시오 예수님 곁에 늘 머물고 있는지를요 시편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껌딱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